아멘 아 뭘 잘못 묶은 건지 아니면 가스가 찬 건지요 지금 한 한 달 전부터 저렇게 배가 불룩 해가지고 있어요 물 кат습니다. 여기서 수술로 꺼내야 되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아! 어! 저기 또 있어, 또 있어. 아까 지금 나와. 네,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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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요게 다 뜨냈어. 복방을 열어서 위를 둘러가지고 이 바닥에 나온 겁니다. 응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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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, 알았어. 빨리 좀 작업 좀 해줘요. 여기 안 가면 여긴 마취해. 여기 일어났어. 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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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공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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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절한 시간 내에 끝났습니다 지금 활동도 좋고요 다시 원기를 찾았습니다 네 예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